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핏입니다. 오늘은 매일 하는 복근 100개 챌린지를 준비했어요. 총 5동작 20개씩 나눠서 진행할게요. 복근 만들 준비되셨나요?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 동작은 뒤꿈치를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바닥 터치하고 발을 뻗어볼게요. 아랫배에 자극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을 찾아서 다리를 뻗어주세요. 바닥 터치할 때와 발 뻗을 때 호흡 내쉴게요. 허리가 뜨는 분은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따라해주세요. 매일 Actually,intro는 그릇이 아래 손을 대고 안내 pois 이 지금 다이아몬드입니다. 주문은 그릇이 아래 손을 Virginia 사용한다면 답은 원래 많이 커요? 그러면 어린이구에 합시다. 반 여인은 그릇이 아래 손을 대고 옆으로 들어가야 손을 대고 다시 돌아다니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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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다리 위로 올리고 아랫배 자극 느끼면서 따라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 주세요. 바운스 할 때 호흡 내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